성경 1년 1독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열한기하 25장과 예레미야 39장에서 41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남유단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둘째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그 순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의 후기사역이 시작됩니다 셋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극상품 무화과가 되지 못할 남겨진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머뭅니다 넷째 남유다에 남아있던 반 바벨론 주의자들은 바벨론이 세운 남유다 총독 그다리아를 암살합니다 다섯째 바벨론 포로 70년에는 하나님의 4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열한기하 25장과 예레미야 39장에서 41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드기하 제9년 열째 달 11에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하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업을 애워 쌓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열이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하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하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너부가네살의 19제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화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규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화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화의 성전의 녹바다를 깨뜨려 그 녹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대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로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화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열여덟 규비시오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세 규비시오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야와 성전 문직이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아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육십 명이라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의 하마땅 리블라에서 다 처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너부가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너도바 사람 단우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산이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며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급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르닥에 죽여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주의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예레미야 39장 유다의 시드기아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네부가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아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됨이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김스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아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아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인 리블라에서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너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야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너부사라단과 내시장 너부사스방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성의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의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의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레미야 40장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느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업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냄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주유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리아의 두 아들 요한안과 요나단과 단우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너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샨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합과 안문자순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담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모든 군주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안문자순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일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예레미야 41장 일곱째 딸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일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일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야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어서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양을 가지고 세김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우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들을 영접하려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일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일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가 처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일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들을 사로잡고 안본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래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주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싸우러 가다가 기부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해 이스마일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래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주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일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래아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안본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래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주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요하와 네시를 기부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렘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야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 우리는 열한기야 25장과 예레미야 39장에서 4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직 소망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네 가지 의미를 잘 깨닫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70년 즉 바벨론 포로 70년은 첫째 징계 70년입니다 지난 900여 년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날수 등을 포함해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둘째 교육 70년입니다 이 교육은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스케를 통한 교육 그리고 회당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70년 동안 교육 프로그램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재교육과 가마소 소독 프로그램, 제국과 제사장 나라 비교 공부, 그리고 새 언약 예고를 공부할 것입니다 셋째 안식 70년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동안 사람의 안식이 아닌 예루살렘 땅이 누리지 못했던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안식을 강제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넷째 바벨론 제국 수명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시며 온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친 바벨론 주의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자였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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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